여긴가? 쉿, 조용히 해.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고. 미안해.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이곳을 보고 있을 테니까 넌 다른 쪽 살펴봐.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살아있는 사람 발견하면 바로 소리 질러. 뛰어갈 테니까. 복도에서는 알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여자의 하이힐 소리만 또렷하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저기...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역시 사람이었다. 여자는 소리가 난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몸이 결박된 남자가 있었다. 남자에게서는 희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자가 소리를 쳤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움직이는 것은 남자의 얼굴에서 떨어진 구덕이들 뿐이었다. 다른 곳이다. 다른 곳이다. 하지만 여자가 생존자를 찾아 헤매는 그때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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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것보다 다행이야 아직 팔파란 게 남아있어서 그러게 그 질긴 줄을 끊을 정도면 아직 싱싱하네? 첫 번째 방 남자는 내 동기한이 지났더라고 그래 썩은 거 먹으면 배 아프니까 여기 싱싱한 애들 많은데? 다행이다 아직도 모르게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